여기 보세요 집중 이거 뭐예요? 두부 두부 두부는 어떤 맛이 나가요? 타르르 맛이요 서연이는? 아티코르맛 아이스크림맛 콩나물이 먹어볼까? 아유 잠깐만 콩나물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? 아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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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굴 귀요미 콩 좋아요 우와 콩이다 콩 어떻게 생겼어? 땅굴 땅굴이에요 귀요미에요 쾌굴 쾌굴하게 생겼어요 어릴 때 입맛이 평생 건강이 되기에 우감으로 느껴보는 바른 먹거리 캠페인 풀무원과 푸드포체인지가 함께합니다